나는 달밤이며 아무 까딱도 없이 울고 싶어졌다. 선생님도 저 달아이 보고 계실까?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. 어쩌면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리 잘 하시는지. 우리 선생님은 또 얼마나 인지 하시는지. 우리... 아... 몇 번 애들은 호나기 같은 담임선생님을 발발 따면서 내 맘에 무척 부러워한다. 아, 내일도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 얼마나 좋을까? 빨리 내일도 찾아왔으면 좋겠는데. 내일 밤이 더 되게 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.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멘